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은 것은 벼 단가가 차돈 지원이 없다. 다 특등! 다 1등! 안녕하세요 여러분 복정리 쌀방앗감 큰며느리입니다. 오늘은 여기 아침 출근길을 알피시 뒷길로 해봅니다. 지금 꽃들이 한참 피고 있고 이번 식목일날 나무도 심어서 이쁘게 꾸며놨습니다. 여기가 또 멋진 명소가 되겠는데요 독정앗패시에. 여기 끝에도 양쪽에서 하는구나. 포크레인 2대가 양쪽에서 하네요. 큰 작업인데 커피라도 좀 타다 드려야겠어요. 그동안 여러 연말 정산하고 하느라고 무척 바빴거든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이렇게 꽃이 많이 핀 것도 못 봤어요. 어느 날 좀 마음 좀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이렇게 꽃이 이쁘게 펴 있는지를 늦게 알았지 뭐예요. 아 진짜 지금 주변에 참새들이 얼마나 짹짹 거리는지 들리시나요? 강앗간하고 참새하고는 떨어질 수가 없는 사이라 그러죠?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사이. 왜 우리 한 번씩 성적 평가 같은 거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렇게 보는 것처럼 RPC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에 모든 경영 업무의 전반적인 것을 실사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재무제표부터 마감이 돼야 되고 또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도 제출해야 되고 또 여기에 적합하게 1년 동안 했던 모든 일들을 다시 다 리스트화해서 평가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수원으로 실사를 받으러 갑니다. 보통은 실사는 현장으로 나오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실사 자료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이제 어떤 점이 미비한지 여기에 보충자료를 제출하라고 하고 점수가 채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등급을 나눠줘요.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등급이 나눠지고 그 등급 나온 걸로 인해서 가을에 수매자금을 신청하잖아요. 그 수매자금을 신청하면 그 수매자금의 이율이 그 등급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보고가 되죠. RPC의 나름의 평가를 잘 받았다는 것은 내실 있게 운영을 했다라는 그런 증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평가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그 자료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제의할 것 의견을 모아서 내일은 경기도 지역본부로 출장을 갑니다. 오늘은 하늘도 무척 파라나요. 어제 비가 오더니 아주 참새 소리도 맑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그 경영평가 갔다 온다고 했죠. 장부를 완전히 크로스체크에 막 진짜 감사 아닌 감사를 받고 왔습니다. 올해 기여도 평가의 특이점은요. 작년에 워낙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온 시간이 길어서 적산 온도라고 그러죠. 이 식물이 벽을 받고 자라는 그 중합적인 빛의 양을 적산 온도라고 하는데요. 그 적산 온도의 양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벼가 여뭄이 좀 덜하고 수확량이 특히 수확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19년도 대비 한 20년도 벼 매입량이 1000톤 정도가 좀 줄었거든요. 평가는 그 계약재배 쪽에 그 점수가 높아요. 왜냐면은 이 RPC들이 그 농가에 벼를 많이 매입하기를 나라에서는 원하잖아요. 그래서 벼를 많이 매입을 해야 하는데 중점이 더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은데 또 여기에 따르는 부가적인 그 계약재배 준수 사항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재배 양이 줄다 보니까 매입량도 줄고 또 출혈량도 줄고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지원이나 그런 사업들도 줄고 하다 보니까 계약재배에 해당하는 그런 점수 평가가 많이 낮아지더라고요. 그게 좀 특이점이었고요. 또 단가. 단가가 작년에는 그 벼 매입이 줄은 반면에 그 단가가 아주 높았어요. 그리고 그 햇볕이 들어온 시기에 그 벼 재고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햇볕의 단가도 비쌌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올해 쌀값이 엄청 비싸잖아요. 저도 방앗간 며느리 생활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벼 값이 높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인 중에 한 분은 우스갯소리로 벼 값을 잘못 보냈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열을 배 보니까 양도 줄었는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냐고 벼 값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렇게 할 정도로 농가에서는 수확량은 줄었어도 벼 값이 많이 인상이 돼서 그나마 농사짓는 분들은 괜찮았어요. 수뇌할 때 벼 등급에 의해서 차등 지급을 하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 이건 차등 지급할 것이 아니에요. 우선은 벼를 매입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벼 매입하는 데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적받은 거는 벼 단가가 차등 지원이 없다. 다 특등, 다 1등. 다 특등에 다 1등이거든요. 물론 벼도 좋았고요. 벼가 좋았다는 거는 처음에 조생종이나 중생종 같은 경우는 그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맨 마지막에 들어오는 품종들, 만생종들은 벼 이삭 여문미도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적산 온도도 많이 늘어나고 또 햇볕을 늦게까지 보니까 영움이 좋았던 거죠. 왜 뭐 하룻볕 차이가 어디냐 그 말이 벼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경영평가 점수에서는 작년 대비 한 5점 정도가 5점 그 정도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죠. 작년에 벼가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 이거는 우리가 계약재배를 안 한 것도 아니고 계약재배를 많이 했고 했는 반면에 수확량이 줄었기 때문에 계약재배 한 양도 어쩔 수 없이 주는 거고 줄게 되었고 또 이에 따르는 재반 어떤 상황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나라에서 평가는 뭐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가 기준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은 이 등급 그 점수 등급에 의해서 가을에 저 수매자금의 이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거에 큰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냐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한 1시간 정도의 실사를 받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돌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이렇게 실사를 받다 보니까 이렇게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래서 한번 또 이렇게 경영평가를 받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의 그 미흡한 점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요. 또 다른 곳에 이런 장부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경영평가를 많이들 좀 어려워들 하세요. 사실 이런 민간 RPC에서는 많이 어려워 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번 받아보는 것도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좀 좋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경영평가도 끝나고 이제 저의 업무는 어느 정도 지금 4월이잖아요. 이제 좀 굵직한 일들은 어느 정도 했고요. 이제는 또 새로운 여러 가지 장모가 있지만 일을 하는데 너무 긴장을 했던 것인지 좀 쉼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보면은 뭐 농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거든요. 우리 시동생이 이제 또 농사를 본격적으로 짓기해서 목판 상자를 다 내놨네요. 이게 그 벽씨 담는 상자인데요. 여기에 이제 그 벽씨를 담아서 또 육멸을 해서 또 뭐를 심어야겠죠. 이게 몇 만 장일 이게 얼마나 될까 엄청 많네요. 이제 시골에서는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먹거리 우리의 아주 중요한 먹거리 쌀이죠. 뭐 쌀이 뭐 뭐 탄수화물이 많아서 살이 진다 어쩐다고 하잖아요. 근데요 쌀 빼고 다른 거 아무리 드셔보세요. 그 충당할 수 없는 그 공허함이 있답니다. 쌀 방학관 며느리의 이만의 얘기 들까요? 여러분도 공감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남편은요 김밥을 먹고도 흰밥을 드셔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김밥은 간식일 뿐이다. 명언 아닌가요? 방학관 사장님의 명언 김밥은 간식일 뿐이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